구룡이가 고구마를 물고는 묻어 넣으려고 하는데 이 박스고 비닐로 묻을 게 없더라구요 흙에 묻어야 하는데 여기 흙이 어딨노 흙이 흙이 없는디 자 박스 줄게 자 박스 줄게 자 박스 보나 박스 오늘은 구룡이 등판을 한번 재 보겠습니다 등판 구룡이 체구를 한번 재 보겠습니다 등판이 약 30cm 정도 됩니다 30cm 등판 넓이가 가만히 있어라 등판 넓이가 30cm 구요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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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봐 여 몸 길이는요 대가리까지 70cm 이리와 꼬랑댕이 길이는 꼬랑댕이 길이는 꼬랑댕이 길이는 꼬랑댕이 길이만 꼬랑댕이 길이는 35cm 그리고 최고 최고 야 최고는 한 60cm 가까이 됩니다 50cm 한 6cm 7cm 됩니다 최고는 그리고 이놈 발목대기 두께 발목대기 첫번째 마디 너비가 10cm 입니다 10cm 가만히 있어라 이리와 얼마나 큰지 이 주댕이 둘레 두댕이 둘레 24cm 나옵니다 주댕이 길이 볼텍이 찢어진 데까지 눈 밑에까지 10cm 고요 요 콧잔댕이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 자식아 콧잔댕이에서부터 귀까지 아이 콧잔댕이에서 귀까지 20cm 나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대가리 둘레 대가리 둘레 대가리 둘레가 49cm 나옵니다 49cm 가만히 있어봐 가슴둘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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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돼야 되냐 안쪽에서 돼야 안쪽에서 그래 이렇게 아 가슴둘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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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이 앞발 바닥에서부터 길이 까지 시 Son 34cm 나옵니다 34cm 그러면이자 어디를 대볼까요 어디 이리와봐 이빨 대봐 송곳니 한 번 대봐 송곳니 한 번 대봐 송곳니 얼만큼 긴가 보게 가만히 있어봐요 송곳니가 2.5cm 나옵니다 2.5cm 송곳니가 송곳니 길이가 2.5cm 나옵니다 2.5cm 그리고 이 눈과 눈 미간 사이가 6cm 나옵니다 미간 사이가 귀와 귀 사이가 16cm 나옵니다 다 됐냐? 이제 가만히 있어봐 어디 어디로 대야돼? 모가지 둘레 어 맞아 모가지 둘레 모가지 둘레가 40cm 나옵니다 고생했다 구룡아 이리와봐 그리고 구룡이 똥 두께가 구룡이 똥 두께가 구룡이 똥 두께가 구룡이 똥 두께가 한 6.5cm 한 이만한가? 이만하지? 조금 그만한 것 같아 구룡이 똥 하나가 40mm 나옵니다 구룡이 똥 싸는게 저거 아주 웃긴 놈입니다 저 꾸랑뱅이 한번 보십쇼 여기 이거 뭐 거의 뭐 늑대 수준이지 저게 이제 8개월째 저거 든다고 얘기하면은 믿겠습니까? 얼마나 클 란가 모르겠습니다 다리는 쇳다리인데 최고에 비해서는 봤을때 쇳다리인데 그래도 넓진 합니다 어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예리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예리 가만있어 허리 길이 예리 예리는 좀 더 깁니다 아이 가만있어봐 그래 그들 그들 예리는 등따가리에서부터 대가리 귀 밑에까지 길이가 70cm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리 두께 아이 대박 다리 첫마디 두께 8cm 밖에 안 나옵니다 8cm 8cm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아잇 가잇 가잇 제보게 그 다음에 목둘레 아잇 목둘레 37cm 그랑대에 꼬랑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이따 꼬랑댕의 길이야 꼬랑댕의 길이 꼬랑댕의 길이 아잇 가만있어 아잇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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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m 꼬랑댕이 30cm 구렁이를 묶어넣고 자 목둘레 목둘레 아까 했습니까 아잇 37cm 라는데 그를 구렁이를 좀 묶어넣고 가슴둘레 이리와 봐 가슴 둘레에 62 센치 그가 이빨 나 봐 아 저가 있다 아 아 이거 미안해 미안해 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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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5cm 나옵니다 1.5cm 그 다음에 미간 사이 미간 사이는 5cm 이 귀 귀와 귀 간격은 어이구 넓다 귀와 귀 간격은 16cm 그 다음에 이 주둥이 두께 20cm 아 아이 가만있어 봐 아이 아이씨 이라봐 그 다음에 코에서 밑까지 길이가 18cm 나옵니다 눈은 이제 다 나왔냐?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고 다리 에이 쇼다리 27cm 나옵니다 여기 꼬부라신 마디까지 여기서 꼬부라신 마디까지 27cm 나옵니다 그 다음에 써봐 최고 아이씨 써봐 이 최고는 한 50cm 나옵니다 높이는 50cm 구룡이가 8개월째구요 여름이 9개월째입니다 이 예리가 9개월째인데요 사이즈를 한번 재봤습니다 구룡이 등판이 너무 넓어가지고 아이고 또 싸움한다 하지마라 에헤이 아이씨 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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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 아이씨 써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